인제 북면 용대 1, 2와 서화면 서흥 1, 2를 연결하는 동서녹색 평화도로 구간이 오는 12일 개통됩니다. 인제군은 2017년부터 257억 원을 들여 용대리와 서흥리를 잇는 왕복 2차로 4.53km의 공사를 마쳤습니다. 이에 따라 이동거리가 15km, 이동시간은 15분 정도 줄어들게 됐습니다. 특히 백담사와 12선녀탕 등 내설악 관광지와 접경지를 연결하는 교통망이 구축돼 상경기에 도움이 될 걸로 기대됩니다.